반갑습니다 5,500골? 이러면은 카한길을 가나? 사람들이? 어차피 난 가니까 더보키 골드가 늘어나고 보상 획득량 증가 이왕물고 보상은 동결시키려고 하나보다 와 이다님 이제 넬라시아에서도 낡게 나온대요 낡게 얻을 확률 올라갔네요 치칠 이거다 요거 말리지 5만 쓸래 아바타? 아 근데 검이 맘에 안들어 아바타가 맘에 들어서 사는게 아니라 벽지를 인질로 잡아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도대체 아바타 내 취향은 아니에요 벽지 때문에 사는거지 자 쌤들 날개 2년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넬라 1,2,3,4가 시간이 한 20분 걸리나? 본캐 수준 파티로? 내가 아까 37분 출발했지 대충 한 18분이네 검어는 한 보편적으로 한 30분 잡으면 되겠다 30분이면은 그냥 아브렐 1,4 도는게 골드만 놔뒀을 때는 이득 1등 아 근데 이거 잠깐만 하드 깨면은 노말은 못 가지? 아 임파라 걸러졌다 임파라서 걸러진게 아니라 내 방송은 항상 선착순임 선착순 걸러질거였으면 내가 걸러졌겠지 라고 스커가 말하네요 노래를 안 트니까 날개를 안 주지 벌써 1년 빨리 틀어줘 죄송한데 제가 벌써 1년 틀테니까 저작권으로 날아가는 제 오늘 방송 수익에 대한 부분은 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? 그럼 틀게 어차피 유튜브 수익금 님 거 아니잖아요 발탄 님 거라메요 아 오늘 왠지 무슨 추석이 좀 생각나는 날이네 추석 명절 때 상천나 컴퓨터 한 시간만요 하는 조카들 보는 거 같네 진짜로 이 노래 나온 지 얼마나 됐지? 저는 지금 애기를 낳으러 가고 있어요 심란에 당근간 로아는 빠이 아니 뭐 순산하세요 와 미친 카양겔을 들어왔는데 돈이 모였어 자 가으아 디오 게네스 유클리드 키르켈 카양겔 라우리엘 핫 어? 어 라우리엘 졸업인가? 오케이 끝 결국 골드 주는 캐릭 카양겔은 끝났네 골드 주는 애들 먼저 숙제를 좀 녹이고요 아 야 출석 이벤트 뭘 준다는 거야? 뭔 출석 이벤트에 뭐 토끼패시 토끼옷이 있다메 아 요거 졸귀탱인데 이거? 가염네 요거 깎아볼까? 오 요런거 하나 깎아볼게요 아 얘 민첩이구나 받으면 민첩 되지 않니? 힘이네 마인스 오천골 아이씨 하나만 더 해봐 아 이거 재밌네 팔찌가 재밌긴 해 어 잠깐만 아 수박 아 부득이 같은데 느낌이 아 그만해 아 갑자기 특작이 졸라 싫은데 어떡하죠? 잠시만 잠시만 야 아니야 그냥 돈 모이는데로 슬레이 다 박아 야 이거 돈이 있으니까 내가 뻘들거리는 줄 안다 힘내십쇼 아 크흠 선생님 이거 제 마음대로 써도 되죠? 아니 이거 주시는 분이 한 번도 채팅을 안 쳐가지고 아 너무나 큰 동행인데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씨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쓰면 되나요? 아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eoff 선생님 뭐 오늘 30만 골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택지를 줄게 님들 호크는 안 되고 선생님이 선택해도 돼 뭐 뭐 뭐 우편으로 주세요 골드 준 사람한테 물어보자 아 스카우터 하라고 하면 20만 골 토해내겠습니다 베마? 아 베마? 아 근데 베마 세팅 없어야 되는데 요즘 베마 세팅 뭐 갑니까? 베마 세팅 한번 볼게 잠깐만 있어봐요 베마 강화할 거면 받아 가십쇼 아 이분 베마 맘이었구나 아 나 이거 머리 아픈데 갑자기 저분 베마가 세 개라고요? 아 나 수박 베마 맘이라니 아 야 잠깐만 아 나 아 알았어 일단 강화 시작할게요 일단 60만 골 강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수박 아 35만 골 쓰고 이래 몰랐어? 미친 게임 아니야? 님돈 아깝다고요? 님돈 더 녹는 거 보여줄게요 어 아 근데 내가 슬레를 강화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에 망령에 갈 거면 좀 올려놓고 가고 싶었거든 이번 주 핫 대비라서 거기서 잔혈 먹으려면 스펙 어지간히 돼야 돼 쉬운 게 아니야 거기도 되게 센 캐릭들이야 내가 가서 몇 대 친다고 잔혈이 뜨지가 않습니다 개사기나 강하라고요? 아이고 야 야 선생님 오늘 나한테 100만 골 주는 거 같은데?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나도 뭐러 갔다 하시바 가자 오늘 어차피 방송 끝나고 혼나는 건 내일의 나야 아 오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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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아 한번 날 잡고 하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좀 힘들고 님들 이거 딱 100만 원만 충전할게요 지금 쓴 거 빼고 100만 원만 충전할게요 이거 50만 골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슬레 마무리가 될까 안 될까 아 이거 조금 힘들긴 할 것 같은데 어 일단 딱 100만 원만 제가 더는 안 돼요 지금 또는 안 됩니다 딱 100만 원만 가볼게요 오 붙었다 잘 붙으면 돈 버는 거다 한번 누르는데 얼마 드냐고? 계산 한번 해봐요 풀숨재료는 한번 누르는데 12,470골드네 오?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나나나 아 이게 원래 강화 좀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수상할 정도로 올해 계속 운이 좋으신데 내년에 타너라도 올까 걱정됩니다 적당히 해요 감사합니다 어? 목감기가 와서 오디오가 많이 비는 점 사과드리고요 강화 소리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 소리 들으며 learning *** 단 다섯 걸음 전등 어?위 Cond, 쪄 boleh 나 와 죽네 누른 거 같은데 진짜 개 많이 누른 거 같은데 이게 안 되네 개 많이 눌렀는데 장기 30%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거의 다 됐어 어깨 띄우고 엘릭서 대가리랑 장갑 마무리하고 귀걸이 하나 사면은 일단은 거의 진짜 거의 마무리 다 거의 내가 봤을 때 이거 다음에 한번 날 잡고 할 때 한 300장 충전하면은 강화 끝날 거 같거든 좀 아쉬워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300장이면 골드로 250만 골 정도 나와요 250만 골이면 저거 나머지 강화 마무리 할 수 있을 거 같거든 장기백 계속 봐버리는 거 아니면은 이거 오늘 시동 걸어주신 우리 소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강화를 잘 띄었네요